인물 야당 굶에서 아버님이 말씀하시길 이웃집까지 들렸습니다. 이튿날 밤에도 과부는 음식을 차려들고 여러 계집종과 같이 장맛 밖에 이르렀습니다. 과부는 술을 한 잔 따르고는 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영혼이시여. 당신은 지금 어디를 가셨단 말입니까? 그때 흰 장막 안에서 시커먼 손이 나오면서 그와 동시에 남자 음성이 들렸습니다. 가긴 어디로 가나? 지금 여기 있잖은가? 과부와 계집종들은 시체에 손이 나와 움직이자 깜짝 놀라서 하던 곡을 뚝 그쳤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그 직후 한 사내가 움틀거리며 장막 밖으로 기어나오더니 음식을 모두 거두어 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과부와 계집종이 조심스럽게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가 소반 위에 놓인 음식이 사라졌음을 확인하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 과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뭔 일이지? 정녕괴해하구나. 정말 어찌 된 일일까요? 의문의 사내는 이웃집에 사는 괴짜선비 심희였고 그는 옆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고 엉뚱한 짓을 꾸몄습니다. 심희는 온몸에 검은 치를 하고는 빈소로 잠입해 들어가서 관 옆에 깔아놓은 이물 속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상을 들고 들어왔을 때 앞에 벌어진 대로 행했습니다. 가닥 모르는 과부는 괴이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희의 괴짜짓은 또 있습니다. 그가 처음 학문을 할 때 공부 잘하는 친구를 찾아가 어떻게 하면 물리가 터지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물리는 글의 뜻을 깨달아 아는 힘을 뜻합니다. 사물의 이치 및 글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그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리가 터지려면 탁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거짓으로 대답했습니다. 심희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기에 방에서 나가지 않고 오로지 책만 읽으면서 물리가 트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형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동생 심희에게 어째서 외출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심희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탁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형은 동생의 황당한 말에 어이없어 했지만 심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려 5년여 틀어박혀 복수했으나 심희는 탁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탁 소리가 들릴까? 심하게 기다림에 지쳐서 불평하던 어느 날 계집종이 불을 옮기려고 사기 그릇에 숯불을 담아 부엌에서 나올 때 불에 달구어진 그릇이 탁 소리를 내면서 깨졌습니다. 계집종은 당황했고 방에서 글을 읽던 심희가 우연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탁 소리잖아. 됐다 됐어. 심희는 드디어 물리가 터졌다고 좋아하면서 책을 덮고 동실동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 효엄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그 후 심희는 만 32세 나이인 1507년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한편 심희는 형심정과 우애 좋게 지냈으나 가치관이 크게 달라서 형이 하는 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형심정은 일을 잘 꾸미고 교묘한 깨를 잘 내어 깨주머니라 불린 반면에 동생 심희는 모사를 모르고 직원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심희는 그런 형과 다투기 싫어서 괴짜로 행세했습니다. 하여 일부러 어리석은 척 행동했고 때때로 부서없이 말했습니다. 심정은 동생 심희의 문장실력이 자신보다 낮지만 행실이나 언행이 조금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부친상을 당했을 때 묘한 일을 겪었습니다. 형제가 무덤 아래에 상계고처용 요막을 짓고 함께 기거했는데 어느 날 밤에 심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앉아서 소리내어 서럽게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친의 죽음에 대해 애도하는 줄 알았지만 오래도록 계속되자 형심정이 이상히 여겨 우는 까락을 물었습니다. 이에 심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꿈을 꾸었는데 아버님께서 저를 보면서 슬프구나. 어리석은 아이야. 내 장차 어떻게 살아가겠단 말이냐. 아무 곳에 있는 암후밭과 암후 하인을 너에게 줄 터이니 부디키니를 굶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심정이 암후곳 암후밭이란 어떤 것이냐고 묻자 심희가 말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밭은 심정이 상속받은 토지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이었고 암후 하인은 여러 종 중에서 가장 총명했습니다. 심정은 조금 갈등했지만 가엾은 생각이 들고 또 죽은 아버지가 현몽하였다 하니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해당 문서를 아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신 땅문서 내가 가지거라.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걱정하지 않으시겠네요. 그러나 심정은 다음 날 아무래도 옥토와 영미한 종을 너무 쉽게 내어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당한 것 같아서 배가 아프네. 심정은 그 땅과 하인을 도로 빼앗을 개교를 궁리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짜냈습니다. 이튿날 밤 심정은 불현듯 깨어나서는 앉은 채로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아우 심희가 놀라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형님 왜 오십니까? 심정은 진짓 슬픈 얼굴로 답했습니다. 꿈의 양친을 다 배웠는데 아버님께서 내게 슬프구나. 큰 아들아. 내가 어떻게 제사를 받들려고 하느냐. 아우에게 준 땅과 종은 마땅히 내가 가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더구나. 그래서 슬퍼 우는 것이니라. 심정은 제법 그럴듯하게 둘러댔지만 아우의 대답은 엉뚱했습니다. 형님의 꿈은 그냥 춘몽입니다. 춘몽은 봄에 꾸는 꿈이라는 뜻으로 더 높는 인생을 기우적으로 이루는 말이니 별다른 의미 없는 꿈일 뿐이라는 반박이었습니다. 퇴찾기 작전에 실패한 심정은 배가 아팠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고 비로소 아우놈이 바보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애궁 내가 이놈에게 당했구나. 시간이 흘러 심정 심의의 가문의 목구름이 기었습니다. 1519년 심정은 남권 홍경주 등과 함께 기묘사활을 일으켜 성리학에 바탕을 둔 이상 정치를 주장하던 조광조 김정 등의 신진파를 죽이거나 귀양보내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12년 뒤 경빈박씨가 세자를 저주했다는 작서의 변사건이 터지면서 경빈박씨파로 몰려 사사되었습니다. 심의도 형심정과 더불어 잡혀서 대전 앞둘에 꿇어안는 몸이 되면서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심의는 곤장을 수십대 맞으며 신문 받았는데 이때 거짓 어리석은 척 꾸미며 이소리 저소리로 미친 헛소리를 질러서 마침내 풀려났습니다. 어리석은 짓이 평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덕분이었고 이후 심의는 화담 서경덕과 교유할 뿐 굳이 세간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